안녕하세요.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 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초 영국 작가 윌리엄 서머셋몸의 짧은 단편소설 두 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둘 다 남녀의 사랑과 결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결혼은 남녀가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에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면서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인 것 같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36개 주랭랑이라는 작품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최후의 심판인데요. 최후의 심판은 저는 좀 어려웠어서 정말 여러 번 반복하여 읽고 또 인터넷으로 저보다 넓은 견해를 가지신 분들의 해설을 읽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주실까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36개 주랭랑 윌리엄 서머셋 모 여자가 일단 남자와 결혼하려고 결심했다면 그 남자는 즉시 36개를 놓지 않는 한 자기를 구해내지 못한다고 나는 항상 확신해왔다. 그러나 이 방법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 내 친구 하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협박하듯이 눈앞에 다가오자마자 어느 항구에서 배를 집어 타고 1년 동안 세계 유람 여행으로 소일하였던 것이다. 짐이라고는 칫솔 하나뿐이었다. 그토록 위험이 임박해 있다고 느끼고 즉각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의식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젠 염려 없으려니 하고 생각하여 마음 푹 놓고 배를 탔던 항구에 상륙했다. 그때 그는 여자란 변덕스럽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나에 대해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을 테지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때 부두에서 누군가 신이 나서 그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다름 아닌 1년 전에 그가 뺑소니 친 상대였던 바로 그 조그마한 부인이었다. 나는 이런 경우를 용쾌 모면한 남자를 단 한 사람 알고 있다. 로저 차링이라는 남자였다. 그가 루스 바로오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졌을 때 그는 애송이가 아니었으므로 신중하게 행동할 만한 경험은 충분히 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루스 바로오라는 여성은 대부분의 사내대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일종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로저로부터 상식과 신중함과 세속적인 지혜를 빼앗아간 것이 바로 그녀의 이 재능이었던 것이다. 그는 마치 쭉 늘어선 구주휘의 표적이 넘어지듯 쓰러지고 말았다. 각주, 구주휘란 아홉 기둥을 세우고 큰 공으로 이것을 넘어뜨리는 놀이. 이것은 그녀가 지닌 연민의 정의라는 천부적 재질 때문이었다. 바로오부인, 그녀는 두 번이나 과부가 되었다. 바로오부인은 빛나는 까만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만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눈을 대한 적이 없다. 당장이라도 눈물이 넘쳐 흐를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 눈매를 보면 세상의 풍파가 특히 그녀에게는 혹심한 것처럼 생각되며 가엾게도 이 여인의 고민은 보통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었다. 만약 당신이 로저 차링처럼 돈 많고 튼튼하고 억센 사내라면 어쩔 수 없이 다음과 같이 중얼거렸을 것이다. 아무래도 내가 인생의 모진 풍파와 이 가냘프고 가엾은 여인과의 사이에 서주어야겠다. 아, 저 사랑스러운 커다란 눈에서 슬픔의 그림자를 제거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나도 로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려니까 마치 모든 사람이 바로 부인을 학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그녀는 무엇 하나 도무지 제대로 되어가는 일이 없는 저 팔자 사나운 인간의 표상인 듯 싶었다. 만약 그녀가 결혼하면 남편이 그녀를 두들겨 팬다. 브로커를 고용하면 그녀석이 그녀를 속여먹는다. 가정부를 맞아들이면 못되게 술을 퍼마신다. 새끼양을 치면 영락없이 죽여버릴 것 같은 불행등. 겨우 그녀를 설득하여 결혼하기에 이르렀네. 하는 말을 로저에게서 들었을 때 나는 그를 위하여 기뻐해 주었다. 그녀와 잘 사귀어 주길 바라네. 그녀는 자네가 조금 무서운가 봐. 자네가 냉혹한 인간인 줄 알고 있거든. 하고 그가 말했다. 사실 말이지 그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난 모르겠는걸. 자네도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아암, 포기나. 불쌍하게도 여간 고생한 여인이 아냐. 어찌나 가엾은지. 그래. 하고 나는 대답했다. 나로서는 그렇게밖에 대답할 도리가 없었다. 사실 나는 그녀가 멍텅골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요것이 무얼 조작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래 보여도 속셈은 모처럼 단단한 여자라고 나는 믿고 있었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브리지 게임을 하였는데 그녀는 내 상대로 앉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으뜸 카드를 두 번이나 내놓게 했다. 그래도 나는 천사처럼 너그러운 태도를 취했는데 사실 만약 누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면 그건 그녀의 눈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 눈에서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실토한다. 그리고 그날 밤에 승부가 끝나고 그녀는 내게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추후에 수표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만 간간 무소식이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했을 때 정작 서글픈 표정을 지어야 하는 쪽은 그녀가 아니라 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로저는 그녀를 자기 친구들에게 소개했다. 이것저것 아름다운 보석을 사주기도 했고 여기저기 어느 곳에나 그녀를 데리고 다녔다. 모지않아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도 발표되었다. 로저의 행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나의 선행을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로서도 무척 마음 내키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은 그다지 흔히 있는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다소 분해 넘칠 정도로 자기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해도 그건 그다지 놀랄 일이 못되었다. 그러나 벼랑간 그의 열애는 식어버렸다. 무슨 곡절인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그녀와의 대화에 진절머리가 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녀는 대화라고 할 만한 것은 도대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애수를 듬뿍 띈 그녀의 독특한 표정이 이미 그의 신금을 울리는 일이 없어졌을 뿐이리라. 눈이 트이게 된 그는 지금까지의 세상 물정에 정통한 빈틈없는 사람으로 되돌아온 것이었다. 루스 바로우라는 여자가 그와 결혼하고야 말겠다는 속셈이 너무나 훤히 들여다보였기 때문에 그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루스 바로우 따위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한 것이었다. 그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었다. 지금 이렇게 자기 본래의 판단력이 되살아나다 보니 자기가 상대해야 할 사람이 어떤 종류의 여성인가를 분명히 알아차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 편에서 헤어지자고 청하는 날에는 그녀는 그 특유의 호소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의 상처입은 감정을 보상받기 위하여 터무니없이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여 올 것은 뻔한 노릇이었다. 게다가 사내가 여자를 차버린다는 것은 언제나 거북살스러운 법이다. 세상 사람들은 원 그 사람 가혹한 짓을 했군 하고 생각하기가 일수이다. 로저는 누구에게도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다. 루스 바로우에 대한 자기의 감정이 변했다는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나 전혀 나타내질 않았다. 그건 지금까지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귀를 기울였다. 레스토랑에도 데리고 가고 같이 연극 구경도 가주기도 하고 이따금 그녀에게 꽃을 보내기도 했다. 따뜻한 동정을 보이기도 하고 사근사근 대해주기도 했다. 그들은 적당한 집을 찾기만 하면 당장에 결혼하기로 작정했다. 그는 임대 아파트에 살았고 그녀도 가구가 딸린 방을 빌어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음에 드는 주택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복덕방은 로저에게 팔려고 내놓은 집의 내부를 들어가 볼 수 있는 허가증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는 루스를 데리고 숱하게 집을 보러 다녔다. 흠잡을 때라고는 하나도 없는 집을 발견하기란 여간 어려운 노릇이 아니었다. 로저는 다른 여러 복덕방에도 신청해 보았다. 두 사람은 이 집 저 집을 연거푸 보고 다녔다. 어느 집이건 철저하게 조사하여 지하실에 있는 창고에서부터 지붕 및 다락방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살펴보았다. 때로는 집이 너무 크고 또 때로는 너무 협소했다. 때로는 도심지에서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가 하면 때로는 지나치게 접근해 있는 것도 있었다. 어떤 집은 가격이 너무 비쌌고 또 어떤 집은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았다. 간혹 바람이 너무 통하지 않는가 하면 또 반면 바람이 너무 잘 통했다. 때로는 방안이 너무 어두웠고 때로는 너무 쓸쓸해 보였다. 이 집은 우리에게 부적당하다는 흠을 잡아내는 것은 항상 로저 쪽이었다. 물론 로저라는 인간은 성미가 까다로운 면이 있었지만 그로서는 사랑하는 루스에 대하여 완전 무결한 집 이외의 것에는 살아달라고 청할 마음이 차마 내키지 않았다. 그런데 완전 무결한 집이란 하늘의 별따기였다. 새찍 구하기란 지쳐 빠지는 성가신 일이었으므로 이웃고 루스는 점차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로저는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그녀에게 간청했다. 어딘가에 반드시 우리들이 찾고 있는 바로 그런 집이 있을 것이다. 조금 끈기 있게 찾기만 하면 꼭 그런 집을 찾아내고 말 것이라고. 그들은 몇백 호나 되는 집을 보고 다녔고 몇천이나 되는 계단을 올라가기도 했다. 부엉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살펴보았다. 루스는 기진맥진하여 몇 번이나 분통을 터뜨렸다. 만약 집이 곧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 결혼 문제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이대로 나가다간 우린 앞으로 몇 해 동안이나 결혼 못할 거 아니에요. 원표울 소리를 참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 내가 최근에 소문을 들은 복덕방으로부터 팔려고 내놓은 집에 아주 새로운 목록을 입수할 참이니까 그것에는 틀림없이 적어도 60호가량은 적혀있을 거요. 또다시 그들은 집 찾기에 나섰다. 그들은 이 집 저 집을 살펴보며 다녔다. 2년 동안 집만 보고 돌아다녔던 것이다. 루스는 점점 뚱하고 조소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애수를 띈 아름다운 그녀의 눈에는 이제 음울한 빛이 나타나게 되었다. 인간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바루우 부인은 천사같은 인내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마침내 반항하게 되었다. 당신은 그래 저와 결혼하실 마음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고 그녀는 따져 물었다. 그녀의 음성에는 평소와는 다른 험악한 감정이 깃들여 있었다. 그러나 그만한 것 때문에 그의 대답이 거칠어질 일은 없었다. 물론 하고 말고 집을 찾기만 하면 당장 결혼할 작정이요. 그런데 방금 들은 말인데 우리들에게 정말 안성맞춤인 집이 있다는데? 전 이제 더 이상 집을 보러 돌아다닐 기력 따윈 없어요. 가엾어라. 그래 퍽 피곤해 보인다고 생각했더니 루스 바루우는 자리에 몸져 눕고 말았다. 로저는 문병차 그녀의 집을 방문했으나 그녀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으므로 그는 꽃을 전해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여전히 부지런했고 신경을 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편지를 썼고 그들에게 알맞을 만한 집이 있다는 말을 들었노라고 그녀에게 알려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서 그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로저씨께 당신이 진정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저를 꼭 돌보아 주고 싶다고 하는 사람을 찾았기에 저는 그이와 오늘 결혼하기로 하였습니다. 루스 올림 그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장을 그는 특별히 사완을 시켜 그녀에게 전달케 했다. 루스씨에게 편지를 받고 저는 침울해져 있습니다. 이 타격을 이겨낸다는 것은 영영 불가능할 것입니다만 저로서는 물론 당신의 행복을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일곱 통의 가옥 내부 조사 허가증을 여기 동봉합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 우편으로 도착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 속에서 당신들 두 분에게 꼭 적합한 집이 발견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로저 올림 두 번째 이야기 최후의 심판 윌리엄 서머셋 모 그들은 자기들의 차례가 오기를 꾸준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인내란 그들에게는 별로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들 세 사람은 철석 같은 마음으로 3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끈기있게 견뎌 왔기 때문이다. 그들의 일생은 이 순간에 대한 기나긴 준비와 같은 것이었으므로 비록 그들은 확고한 자신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무서운 경우에 처하여 자신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주제넘은 수작이었기 때문에 하여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서 결과가 어찌 될까 하고 고대했던 것이다. 죄악의 꽃술이 화려하게 피어나는 초원이 제법 유혹하듯 질퍼나게 눈앞에 뻗어 있었을 때마저 그들은 거북살스럽고 좁은 길을 택한 것이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저금이니라. 하는 마태복음 제7장 13절의 좁은 문 애를 태우면서도 고개만은 버젓이 치켜들고 유혹과 싸워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젠 그 험한 여행도 끝나 그들 세 사람은 당연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제각기 다른 두 사람의 심경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새삼스레 말을 꺼낼 필요도 없었고 세 사람 다 한시름 놓았다는 심정이 고맙게 여기는 마음과 더불어 육신을 떠난 영혼을 채워주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 가령 그들이 그 당시에는 거의 이겨내지 못할 것처럼 보인 정렬에 굴복하고 말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들의 영혼은 그 고민으로 인해 얼마나 괴로워할 것인가 또 가령 그들이 저 멀리 그들 앞에서 찬연히 빛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짧은 몇 해 동안의 행복 때문에 희생해 버렸다면 그야말로 얼빠진 미친 짓이었으리라. 도련히 참혹한 죽음을 당할 것을 구사 일생으로 벗어나 자기들의 손발을 어루만져 보건만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아 어리둥절하여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살펴보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그들의 현재의 실감이었다. 세 사람 다 스스로를 책할만한 짓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었다. 이웃고 천사가 나타나 최후의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을 고하여도 지금은 아득히 먼 곳에 속세를 남겨두고 지나왔듯이 자기들은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왔다는 행복한 의식을 가지고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여기는 워낙 혼잡하여 어찌나 뒤에서 떠미는지 그들은 한쪽으로 조금 비켜서 있었다. 지상에서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벌써 여러 해 동안이나 세계 각국의 병사들 한창 용감한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행렬을 지어 심판석으로 들이닥치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여인들과 어린이들도 끼어 있었다. 그들은 폭력이나 더욱 불행한 슬픔이나 질병과 굶주림으로 인해 참혹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하늘의 법정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몸을 떨고 있는 이 세 명의 힘없는 유령이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며 서 있었다는 것도 역시 이 전쟁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존과 메리는 잠수함의 오래로 침몰한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루스는 갸륵하게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던 고된 일로 인해 건강에 상해 있었던 참에 일찍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남자가 횡사했다는 것을 듣고는 그 타격에 못 이겨 그만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존은 만일 아내를 구하려고만 들지 않았다면 목숨을 건져 쓸런지도 모른다. 그는 아내를 정말 미워했다. 그는 30년 30년 동안이나 마음속 깊이 아내를 미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태껏 변함없이 아내를 위하여 자기 의무를 다하여 왔으므로 그때 무서운 죽음의 위험이 닥쳐온 순간 자기 의무를 게을리하려는 생각은 전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마침내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하느님 앞으로 인도하여 갔다. 잠시 동안 영원 불멸의 신은 그들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하느님은 그때 기분이 언짢았던 것이다. 조금 전에 충분한 장수와 명예를 얻은 뒤에 죽은 한 철학자가 심판을 받기 위하여 거기에 와 있었는데 그는 불멸의 신의 면전에서 나는 당신을 믿지 않는다고 했던 것이다. 왕 중의 왕인 하느님이 그까짓 것을 가지고 침착성을 잃을 리는 없었다. 그것은 그저 미소를 짓게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철학자는 마침 마침 그때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던 유감스러운 사건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러한 사건을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님은 전능과 전선을 조화시킬 수 있느냐고 다짜고짜 따지고 들었던 것이다. 아무도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해요. 하고 철학자는 점잔을 빼면서 말했다. 만약 하느님이 악을 미리 막을 수 없다면 전능이 못 되고 또 막을 수도 있는데 그럴 의사가 없다면 전선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러한 논쟁은 전지의 신으로서는 물론 처음 당하여 생각하기를 언제나 거절해왔던 것이다. 사실 하느님은 모르는 것이 없었으나 이 문제에 대한 대답만은 몰랐기 때문이다. 아무리 하느님이라 할지라도 이에 이를 더하여 오라고는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철학자는 자기의 유리한 입장을 강경하게 밀고 나갔다. 철학자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그럴싸한 전제로부터 정당하다고 할 수 없는 추론을 꺼낸 다음 어느 모로 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결론을 가지고서 그 진술을 끝마쳤던 것이다. 전능일 수도 없고 전선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저로서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 불멸의 신은 자기 앞에 공손하게 그리고 희망을 품고 서있는 세 명의 유령에게 주의를 돌렸는데 그 표정에는 어딘지 한시름 놓았다는 듯한 기색이 없지도 않았다. 살아있는 인간은 사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데도 자기들 자신의 일이라면 너무 장황하게 짓거리는 법인데 죽은 인간은 영원한 시간이 앞에 놓여 있으므로 천사가 아니면 도저히 얌전하게 잠잡고 듣지 못할 만큼 수다를 늘어놓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요약하여 말하는 것은 이 세 사람이 세세히 들려준 이야기다. 존과 메리는 결혼생활 5년 동안은 행복하게 지냈다. 존이 루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부부가 그러하듯이 두 사람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애정과 서로의 존경을 바쳐 사랑하고 있었다. 그때 루스의 나이는 존보다는 10살이나 어린 18살이었지만 깜짝 놀랄 정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듯한 아름다움을 지닌 매력적이고 우아한 처녀였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건전하였던 루스는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인생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으므로 영혼의 아름다움이라고도 할 저 위대함을 완성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존은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들을 사로잡은 것은 평범한 정렬은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 압도적인 것이었으므로 세계의 기나긴 전 역사는 오직 두 사람을 연결시킨 시간과 장소에 도달함으로써 비로소 뜻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느꼈던 것이다. 다푸니스와 클로이 또는 파올로와 프란체스카처럼 두 사람은 사랑하고 있었다. 역주 다푸니스와 클로이는 고대 그리스의 전원목가적 연애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가진 시련과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결합하여 행복한 생활을 보낸다. 각주 프란체스카는 남편의 아우 파올라와 사랑을 속삭이다 남편의 손에 피살된 비련의 주인공. 그러나 서로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은 최초의 황홀한 순간이 지나면 그들은 그저 당황하여 갈피를 잡지 못했다. 어느 편이나 성질이 얌전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길러준 신념이나 자기들이 살아온 사회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서는 순진한 자기 아내를 어찌 배반할 수 있으랴 또 루스로서는 어찌 아내가 있는 남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랴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그들은 자기들의 연애관계를 그녀가 눈치챘다는 것을 이윽고 알게 되었다. 남편에게 갖고 있던 믿음직스럽던 애정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질투심이며 버림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며 남편의 마음을 독차지 하는데 위협을 받게 되는 점에서 일어나는 노여움이며 그리고 사랑보다 더 괴로운 야릇한 영혼의 굶주림 등 그때까지는 자기가 느낄 수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지 못한 온갖 감정이 그녀에게 솟구쳐 일어났다. 마냥 남편이 자기를 버린다면 죽어버리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설령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 해도 그것은 남편이 그것을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스스로 찾아온 것이라고 그녀는 믿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녀는 존을 탓하지 않았다. 견디어 나갈 힘을 주소서 하고 그녀는 기도를 올렸다. 말없이 가슴을 쥐어 짠한 듯한 눈물을 흘렸다. 존과 루스는 메리가 파리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길고 쓰라린 싸움이었다. 때로는 용기가 꺾여 뼛속까지 불태우는 정열에는 대항할 도리가 없다고 느끼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끝까지 저항했다. 흡사 야곱이 하나님의 사도와 싸웠듯이 그들은 악마와 싸워 드디어 이겼다.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었으나 죄에 빠지지 않았다는 자부심을 갖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그들은 행복한 희망 인생의 기쁨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희생하여 하느님께 바쳤던 것이다. 루스는 너무나 열정을 바쳐 사랑하였기에 두 번 다시 사랑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알 수 없었다. 철석 같은 믿음으로 하느님과 선량한 사업에 눈을 돌렸다. 그녀는 지칠 줄 모르는 여인이 되었다. 병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고아원을 세우기도 하고 자선기관도 운영하였다. 그러자 그 아름다운 용모도 이제 그녀가 개의치 않게 되자 점점 시들어가서 그 얼굴도 마음이나 다름없이 굳어지게 되었다. 그 신앙은 격렬하고 편협한 것이었다. 그녀의 친절한 행위마저 애정이 아닌 이성에 의한 것이어서 냉혹한 점이 없지 않았다. 그녀는 오만하고 아량이 없고 앙신깊은 여인이 되었다. 존도 사랑을 단념하였으나 시무룩하고 시무룩하고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되어 여생을 아무런 희망도 없이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죽음이 세파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줄 날만 기다릴 따름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인생은 이미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사랑과의 투쟁에 전력을 다하여 그것을 정복함으로써 자기도 정복되고 만 것이다. 그에게 남아있는 요일한 감정이란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쉴 새 없이 일어나는 숨은 증오의 정뿐이었다. 겉으로는 사근사근 친절하게 아내를 대하고 기독교인이고 신사인 사람에게 세상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였다. 그는 자기 의무를 다하였던 것이다. 메리는 착하고 성실하며 게다가 사실대로 말하자면 아내로선 더할 나위 없는 여인이었으므로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은 광적인 연심을 트집잡아 남편을 책망하려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이 자신을 위하여 치른 희생은 도저히 용납하질 못했다. 이윽구 그녀도 성미가 까다롭고 투덜거리는 여인이 되어갔다. 그러한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했으나 그러면서도 남편의 감정을 건드릴 것이 뻔한 일을 불쑥 입밖에 내지 않고는 배견하질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고도 싶었지만 자기가 백번이나 죽고 싶다고 생각할 만큼 야속한 심정이 되어 있는데 남편이 순간적 쾌락을 즐긴 다는 것은 여간에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메리도 이젠 죽었고 나머지 두 사람도 역시 죽었다. 인생은 흐릿하고 침울한 것이었으나 그것도 모두 끝장이 났다. 그들은 세 사람 다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지금 그 보상이 바로 가까이에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끝내자 침묵이 흘렀다. 하늘의 법종이 모두 침묵에 잠겨있었다. 지옥으로 꺼져라 라는 말이 불멸의 신의 입가에까지 나왔으나 차마 입 밖에 내지는 못했다. 그 말에는 소거의 야비한 연상이 따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엄숙한 분위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직시했기 때문이다. 역주 Go to hell 지옥으로 꺼져라는 소거로서 되져라 고꾸러져라 라는 뜻이 있음. 또한 사실상 그런 판결론은 이 사건의 12국절에 합당한 것은 못 되리라. 그러나 그의 눈살이 찌푸려졌다. 자기가 솟아오르는 태양을 끝이 없는 바다 위에 빛나게 하고 눈을 산 꼭대기에서 번쩍이게 해온 것은 이 때문이 아니었던가. 또 냇물이 산허리를 급히 흘러내리며 즐겁게 노래하고 황금빛이 빛나는 곡식이 저녁의 산들바람에 이삭을 파도치게 해온 것도 역시 이 때문이 아니었던가 하고 하느님은 자기 자신에게 물었던 것이다. 나는 때때로 생각하지만 별이 길가 계열의 흙탕물 속에 그 빛을 반사할 때만큼 아름답게 빛난 적은 없다. 하고 불멸의 씨는 말했다. 그러나 세 명의 유령은 아직도 하느님 앞에 서 있었는데 자기들의 불행한 이야기를 깡그리 해버렸으므로 어쩐지 만족스러운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괴로운 악정고트였으나 그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고 있었다. 불멸의 씨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흡사 사람들이 성냥불을 불어 끄듯이 그런데 보아라 가엾은 세 명의 유령이 서있던 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불멸의 씨는 그들을 완전히 절멸해 버린 것이었다. 나는 가끔 기이한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어째서 인간들은 내가 궤도를 벗어난 성관계를 그렇게 중요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만약 좀 더 주의하여 내가 만든 것을 이해해준다면 특히 이러한 인간적 약점에는 내가 언제나 동정을 기울여 왔다는 것쯤은 깨달을 만도 한데 그리고 나서 하느님은 철학자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 철학자는 자기 의견에 대한 대답을 아직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자 이번에는 내가 전능과 전선을 사뭇 훌륭하게 결합시켰다는 걸 자네도 인정치 않을 수 없을 걸세. 하고 불멸의 신은 말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 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